바래왔던 그 모든 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가슴속에 숨겨와서 너 별빛을 따라가볼래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루나퀸 대회가 시작됐어 헤라만 해보 루나퀸이 될 사람이 있겠어? 루나퀸은 모르겠군요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기다려, 헤라야!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헤라와 우린 친구예요 루나퀸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꿈꾸는 소녀들의 빛나는 스테이지가 펼쳐진다 별처럼 반짝이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7월 18일 스크린엑스 대개봉 스크린엑스 대개봉 수ич들 2일 스크린엑스 대개봉 상대방정